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선거관리위원회는 좋을 겁니다. 그냥 대법관들이 다 알아가지고 범죄를 다 덮어주고 신임 대통령께서는 다 입 다물어주고 국힘당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경국이나 공평호나 박주연이나 도태우처럼 일부 사람들이 왁왁거리지만 참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냥 다 세상을 다 이겼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희희낙낙할 겁니다.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다 알았을 범죄를 덮어주고 은폐해주고 침묵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소위 4.15 총선에서 정당투표 비례대표 민유숙 대법관이 그냥 도망간 사건이죠. 선거 무효소송 못 다루겠다. 공병호TV에서 오늘 일면 톱기사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 위조투표지들 출연이라는 그런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 위조투표지들 출연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와 함께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관들이 노골적으로 깔아뭉기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한 하지만 정거물들을 차곡차곡 축적하는 일은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공적기관들이 모두 손을 놓아버린 선거 부정 문제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은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오용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투표지는 48.5c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긴데 그걸 거의 접지도 않고 집어넣은 그런 것이 바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소에서 발각이 됐다. 4.15 총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의 사진의 긴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입니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48.5cm로서 투표함이든 우편봉투든 접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고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최소 2회 이상 접어 투표함이나 우편봉투에 넣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표현장 개표장입니다. 접히지 않은 긴 투표지 상태로 나온 것은 대부분 위주하에 투입된 투표지로 보입니다. 긴 비례대표 투표지뿐만 아니라 그 위쪽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가 4명일 때 그 길이가 15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 투표지 상태도 비교적 접힌 좌우 없이 표진 투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고 표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48.5cm로 되는 표를 거의 뭐죠. 이렇게 거의 그냥 뭡니까. 인쇄소 출신처럼 보입니다. 이게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전 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있는 날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사전 투표, 정당 투표지를 이렇게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구겨가 집어넣겠죠. 정부가 알려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정당 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만 투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뭘 했습니까. 전산 조작에 의해서 후보사의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일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4.15 총선의 정당 투표거든요. 왼쪽 인천 계양구는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광주, 광역시 북구는 조작을 안 했거든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값이 30%를 인천 계양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낼 수 있었고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조작값 0%인 겁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들 A의 사전 당일 비율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사전 투표지 100장당 당일 투표지가 몇 장인가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지 않은 광주, 광역시에는 선관위 발표한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에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것 사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0.83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미래한국당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 83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선관위 득표수나 진짜 득표수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계양군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발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은 사전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를 추신 3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를 빼앗기잖아요. 표를 빼앗겼으니까 진짜는 70장을 받았는데 53장을 받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진짜는 65장을 받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조작을 한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보게 되면 79장을 끔충 뛰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수를 조작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숫자 조작해가지고 그냥 득표수 만들어서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냥 당선자 결정하게 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작한 결과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를 보시게 되게 되면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의 인천계양군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표를 빼앗겼으니까 마이너스 5% 더불어시민당은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 7% 이건 반올림한 값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값거나 비슷해서 차이값이 거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다 선거 데이터를 만지게 되면 이 값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전국에서 다 한 거죠. 전국에서. 이렇게 광주광역시 북구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정규 분포도를 그려보게 되면 2016년처럼 조작하지 않은 데는 차이값 그래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가지고 평균값을 0을 중심으로 한 종모양의 분포도가 차이값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2020년도 4.15 총선처럼 조작을 하면 평균값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2.5%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2.5%로 이동시키는 이런 두 개의 종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명확한 고단수의 수학이나 통계학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직관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른다면 그분들의 지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알지만 다 이익 때문에 그냥 까랑 뭉개는 거죠. 딴 거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승관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천하에 여러분들 나와 가지고 태산처럼 증거물들이 축적되더라도 대법관들은 다 알아서 여러분들 깔아뭉개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아서 이런 침묵해 주고 국힘당은 다 알아서 설설설설 키워주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경찰은 뭡니까 알아서 뭡니까 다 깔아뭉개고 이게 나라는 아니죠. 양아치들이 사는 데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용을 많이 치우게 될 겁니다. 저는 뭐 세상 삶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선택하면 비용을 치룬다는 것은 대부에 박힐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 침묵의 대가 이 비급함의 대가 이 불의와 손을 잡은 것에 대한 대가 이거를 나나 알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세월을 두고 치르겠죠.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분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상반기에 선을 보인 다섯 권의 도둑놈들 시리즈는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소위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는지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생도 나중에는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4.15 총선 관련한 그런 재검표 현장 가운데 여섯 번 재검표가 실시가 됐죠. 126건 가운데 여섯 차례 재검표가 있었고 지금 다섯 번을 제외한 120건 정도는 다 원고측 소송 기각으로 다 처리해서 그냥 다 없었던 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제가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런 양식이나 양심으로 미뤄볼 때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사망상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그런 불법적인 위조투표지로 추정되는 그런 투표자들이 발각이 된 곳이 파주얼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파주얼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저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쇄소 출신이 분명한 붉은 하살뼈가 있는 그런 투표저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투표지가 훼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투표록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20매의 투표지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투표록에 남아있는데 정작 재검표를 해놓으니까 못다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인쇄해서 붙여가지고 그런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투표지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제 파주인데 저는 놓쳤습니다마는 검찰이 보완지시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파주얼에서. 그런데 검찰이 그걸 뭉갠 겁니다. 그 내용을 지난 1월 달에 권순할 tv에서 보도를 했네요. 고향지청에 건너한 이근정검사가 4.15 총선 파주얼 사건을 보완수사를 하라 이렇게 경찰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4.15 파주얼 고소사건을 뭉갠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파주경찰서의 부실수사에 제동을 걸다. 나라가 온전한 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찰이 뭐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담당검사가 보완수사를 했지만 보완수사를 계속해서 뭉개를 모아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권순할 tv의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거론했네요. 고향지청 이근정검사의 상식적 판단이 눈길 끄는 이유는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와 관련해 첫 번째 재검표가 이루어진 인천연설선거구가 비교적 많이 알려졌지만 재검표 과정에 정상적 투표지로 보기에는 이상한 투표지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경기도 파주얼 선거구였다. 120여 건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중 대부분이 맞이 못한 듯이 재검표를 이용한 5곳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4장의 배추잎 투표지 중 2장이 이곳에서 나왔고 화살지, 붉은 화살지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 등장한 것도 파주얼이다. 특히 투표 당일 파주얼 금초이동 제2투표소에서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어서 공식 문서인 투표록에 기재됐지만 그리고 일렬번호지 한 건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 상황도 투표록에 기조됐는데 막상 재검표 당일에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통을 갈았으니까 그게 안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발생한 것이 파주얼인데 이 파주얼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고소를 하신 분이 박용호 후보는 도태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해서 의정부 지금 고향지청에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고소인은 파주시 선관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가 광범위하게 관여된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관위의 전직 그런 고위집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대다수가 모를 것이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 지역 선관위가 다 통과리를 하는데 지역 선관위가 통과리에 동원이 안 되면 하늘에서 그냥 그걸 통과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문갠 겁니다 경찰이 문갠 걸 그냥 눈감아보면 되는데 검찰의 이근정 검사가 두 차례 걸쳐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거죠. 의정부 지금 고향지청 이근정 검사는 최근 이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의 도태호 변호사에 보낸 고소 고발 결정 결과 통지서를 통해서 귀하가 고소 고발하신 공문서 위조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결정했으며 통제합니다. 그 내용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파주 경찰서는 여전히 제한테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반년 이상 더 깔아뭉개다가 최근 다시 무혐의 불구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향지청은 이에 대해 추가로 경찰의 보완수사 지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라 파주월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에 나왔던 특위상에서 보완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도 경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기관 가운데 거의 제 역할을 대대로 수행하는 게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고 경찰이 그렇고 그래도 이근정 검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고맙다는 생각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근정 검사가 했는데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 파주월의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왜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개표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공식교를 발표한 파주월의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정거 보전 명령을 내리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하거나 파쇄해버리고 뭘 한 건가 하니까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개수만큼 선관위 발표 개수만큼 넣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었기 때문에 배추님 사전투표지가 4장이나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경기 파주시월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 조작값을 이용해가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한테서 박용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가 12,402표를 받았는데 이 중에 30%에 해당하는 3,721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주얼은 박용호 후보 표만 훔친 게 아니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변지혜 후보의 득표수도 30% 사전투표 득표수수 30%는 136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857표 그만큼을 박정한 게 더해준 수니까 플러스 3,857표 총 득표수 조작규모는 3,857표 곱하기 2 한 7천 몇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여된 사람들은 전산장비 일체를 다 이런 포매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수학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 더하는 그런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표 박용호 후보가 빼앗긴 3,721표하고 변지혜 후보가 빼앗긴 136표를 어디서 훔쳤냐 이렇게 그것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 30% 30%를 적용해가지고 파주시을에서 박용호 후보는 3,721표를 빼앗겼는데 거소선상에서 68표를 빼앗겼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744.60표니까 반올림 처리하면 745표를 빼앗겼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9.60표니까 10표를 빼앗겼고 문산읍에서 634.50이니까 634표를 빼앗겼고 법원읍에서 214표를 빼앗겼고 이렇게 딱 나오는 파주읍에서 280.50표니까 281표를 빼앗겼고 어디서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했는가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16년 총선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조작값이 0%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의 모습은 멀쩡한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를 망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민주국가가 아닌 겁니다. 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4.15 총선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룬 도덕놈들 4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이 책을 낼 때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도덕놈들이야. 너희들 도덕질을 일으켰지. 야 이 도덕놈들아 이런 책을 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도 용기가 있고 기기가 있지만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이 이제 보통 맹사가 된 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모두 다섯 권의 상반기에 나왔던 도덕놈들 시리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아마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그런 장관이나 간에 시간만 잘 이렇게 흐르면 본인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선거안이 좀 잘 보이게 되면 조금 본인들이 덕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생각 하는데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문에 난 이런 것이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소문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원희룡이 고향갑에서 다음번 국회의원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소문이 아마 찌라시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여의도에 도는 모양입니다. 이제 고향갑에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입술을 꾹 다물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심상정지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내가 고향갑에서 지금 3선 4선이 될 때까지 얼마나 지역구 관리를 단단하게 해놨는데 감히 원희룡이라 나와?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심상정 원희룡 내년 총선 고향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금니 꽉 깨무시라 많이 아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제가 진실을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전국의 대부분 지역을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러니까 선관위 측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산장비 일치에 대한 포렌식을 다 거부하고 그 다음 포메팅 같은 걸 통해서 서브나 이런 것을 다 정거를 인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선거인 명부 같은 것도 다 뭐죠?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는 누가 악소리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선관이 내부나 또 직원 거리에 있는 선거 사기실에게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표해야 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만큼 중요한 자료가 세상에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그거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거의 분석을 다 했죠. 거기서 이런 크게 뭘 발견한 겁니까?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 전국을 다 뭡니까?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비례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칠지 30장을 훔칠지 그걸 여러분들 그냥 전산장비에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부분을 많이 이용했을 것 같은데 다른 전산장비도 동원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키고 그 다음 그것도 미흡하니까 뭘 했는가 하니까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여러분들 인쇄를 해가지고 그 인쇄지를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있고 개표가 있는 날까지 한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투표함을 열고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냥 개표장에서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그런 정당투표 사전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같은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호남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는 손을 대지 않았냐 그쪽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니까 그것도 손을 댄 거죠. 그곳에 손을 대가지고 박지원 씨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감방에 가 있는 비행사 운영했던 양반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출마했던 그런 전주의 이름 덕진의 누굽니까? 정동영 씨 이런 사람들도 다 손을 댄 거죠. 손을 대가지고 그런데 호남권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댔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강산구 광주광역광산구의 민형벼 의원 같은 경우는 손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손을 전혀 안 댄 거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실물료던 위조투표지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심상정만 보호를 해 준 겁니다. 고향갑에 있는 심상정의 표는 손을 안 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득표수 분수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만 표에 손을 대지 않고 고향갑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한테는 내 표를 국민의힘에서 빼앗아가지고 미래통합당에 빼앗아 더해 준 거죠. 심상정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더하고 빼게 하더라도 심상정은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데이터를 보고 심상정은 그냥 보호를 해 주기로 이 사람들이 작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3구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심상정 표도 빼앗았잖아요. 심상정 표도 빼앗았지만 심상정 씨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선수들끼리는 득표수 조작을 한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아는 거죠. 심상정 씨는 그냥 특별 보호 지역인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한테는. 그러니까 원희룡 씨가 고향갑에 나오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 보호 지역에 심상정이가 있는데 심상정 씨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 뭡니까 그럴 힘이 없을 때까지 국회의원 안 해먹겠습니까 특별 보호 지역이니까 특별 보호 지역은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는 거죠.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안다. 그렇게 뭡니까 유튜브에 나가와 가지고 본심을 여러분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희룡 씨는 요즘에 좀 더 업 되니까 나와도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면 100% 떨어집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위력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면 그때 공박사 이야기가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은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일곱 분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호구로 봤으면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렇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그것만 조작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도 채 안 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 여러분들 밀어줘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여러분들 그렇게 득표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런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작값이 35%나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어리석으면 잘 안 보이죠 사심이 많으면 저는 이렇게 그냥 사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선거에 관한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당은 사람들은 그냥 그 눈앞에 이익에 다 매몰돼 가지고 선거 사기 시력들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강력한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긴 이 놈이 되나 저 놈이 되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놈을 찍어뒀다면 다 덮고 저 놈을 찍어줬으면 그냥 더 피해가 컸겠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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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고 시장경제 어떻고 떠들고 다니지만 가장이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일을 안 하면서 뭡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빨이 통합니까 말빨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은행 일치가 돼야 말빨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과 진심이 있어야 말빨이 통하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전국에 여러분들 소위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5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입니다 이제 이 선거부정 문제는 어떻든 선거부정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누린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이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 선거 문제를 주도했다 이런 것이 뭐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6일날 좀 경박한 일이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정값 설정값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값을 발표했 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거의 마무리 될 시점에 또 야권에 이렇게 말발이 좀 센 양반이 약간의 술이 취해 가지고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안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짓이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 걸 내부적으로 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는 것은 그런데 선거를 도덕질 당한 국민의 힘 미래통합당의 후신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만난 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힘당의 상당히 고위급에 속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원내에서는 그냥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입을 다무는 게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같은 이야기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과거에 마포구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나와 가지고 떨어졌던 양반이 무슨 신민사회수석인가 고대 나온 양반이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제 앞에서 부정성 그 부자도 이야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민사회단체의 그런 장들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마포구에서 어마어마하게 표를 약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냥 깔아뭉개고 이미 끝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국민의힘의 고위적 을 만나신 분 이야기가 다음에 말입니다 다음에 오세훈이하고 원희롱이 가운데 한 사람 나오면 우리가 대통령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권력을 잡았으니까 2024년도 총선은 물론이고 4월 10일 총선은 물론이고 2027년도 대통령 승무도 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정치적 상량에 기초를 해가지고 누구 편을 들자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자 아니면 국민의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냥 옳지 않은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사악한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크게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당의 이익이 되든 야당의 이익이 되든 그것에 관계치 않고 그 문제를 밝혀서 관련자여들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투표를 대표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권력을 잡은 여당 국민의힘 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교육을 받고 같은 한화에서 여러분들 공기를 호흡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선악관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루 려고 하는 것은 국힘당 사람들은 현재 선거 부정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부정 문제를 인정 하고 선거 부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며칠 전에 민경욱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심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뭐냐 만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라면 대통령의 주된 의무인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고 또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뭐 공천 받을 일도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제 소신껏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유리 하다고 보겠죠 딴 거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득했다라고 움직이는 거니까 모를 리는 없다는 겁니다 바보 천치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보 천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검사였 고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손호님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손호님이 김미영 뉴스 대표 글에서 인용한 것을 적었네요 황교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난 3월 당대표 선거 당시에 절대로 부정 선거 이야기란 하지 말라 차라리 불법 선거라는 말은 괜찮다면서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지 당했다고 한다 이 지령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거짓을 했고 결국 여당은 거짓을 덮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짓을 하고 거짓을 덮고 대법관들도 거짓을 덮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기관들은 이 문제를 파헤쳐 가지고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철투철미하게 선관위에 비호 세력으로 이미 자리를 굳건히 잡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민들이 해결할 방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선거 무효소성은 단심제지 않습니까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또 이제 해결을 못하게 되면 뭐 이거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선거 부정 상태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선거 부정이 그냥 관행화된 보편화된 나라에서 이제 살아갈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항을 하든지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나 결기는 없어진 거죠 우리 세대 같으면 저항을 했겠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냥 뭐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선거 부정하더라도 뭐 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비용은 서서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그런 이득의 눈이 어둡죠 장기적으로 자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치료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도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국힘당은 문제 해결을 전혀 안 해 줄 것이다 대통령실 절대 안 해 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출간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모두 다섯 권이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참정권 침탈 문제를 막아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이 선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우선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그런 크고 작은 뉴스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국가의 존망이 이름 갈린 사안은 선거 공정성의 회복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제 자신이 판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런 유튜브라든지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도 이 문제를 꾸준하게 거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학번으로 7구 학번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30년 정도의 검찰 생활에서 아마 대부분의 경력을 특수통 출신으로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체외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대부분 다 통과한 사람이고 아마 법원 내에서 줄을 좀 잘 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더불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그들 가운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그야말로 태산 같은 그런 증거물들이 축적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법관들도 모두 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침묵하는 쪽으로 때로는 은폐하는 쪽으로 때로는 깔아뭉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은폐하고 원구 측 소송을 기각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찾기가 쉽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도 아주 쉽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설령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도독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대자면은 뭐 쉬운 일입니다 부정선거를 왜 수사 안 하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왜 안 하냐 부정선거를 왜 깔아뭉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 대통령이건 법무부 장관이건 검찰총장이건 대법관이건 언론인들이건 간에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쉬울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도 쉬운 거죠 어제 여러분들 독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과 출신들하고 달리 문과 출신들하고 달리 이공대 출신들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 사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제 교토 대학의 세포생물학 출신의 여러분들 말씀은 과학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참 이 내용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노태학 대법관 조재연 천대엽 민유석 김선수 이동훈 안철상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폐하고 어떤 사람은 원고적 소송을 기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관위를 비유하고 이렇게 대여를 쓰지만 그러나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 권력의 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방법을 훈련 받을 기회가 참 적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어제 여러분들 보셨던 단단한 지식 단단한 지식에 교토 대학의 세포생물학을 하신 1947년생인 나가타 가저희로라는 분이 이야기하신 거잖습니까 어제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대조 대조실험 A집단과 B집단을 서로 상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의 과학적 실험방법의 1순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약 중에는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개순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는 대조실험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두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으면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룹과 부정선거가 없었던 그룹을 상호 비교하게 되면 뚜렷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에 관심이 적을 수가 있다 이것은 현대화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접근할 때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 것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상호 비교하게 되면 금세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문과생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개요만이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들은 과학적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대조 실험을 아는 것만으로 사회에서 가치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이게 그러니까 소위 사회 권력의 핵은 문과 출신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과의 대학 교수님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에 아주 독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대조 실험 여러분들 어제 제시한 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왼쪽은 2016년도에 서울 진역에 49개 선거구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의 차이집 그래프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차이집이 거의 0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포생물학 교수님의 그런 대조 실험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호 비교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 2022년 2020년 총선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연값을 중심으로 차이집이 플러스 12.5% 더불어민주당 차이집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2.5% 국민의힘의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과거의 차이집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25%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12.5%만큼을 더불어민주당하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15 총선에서 발표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득표수만큼을 증가와 감소시킨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죠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25%만큼 참가자가 100명이었다면 25명만큼을 이동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이게 바로 대조실험입니다 왼쪽은 2016년도에 총선 조작이 없었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거고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문제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0년간 특수통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머리가 빠르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도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MIT를 여러분 가는 거죠 한동훈 씨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12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이유와 사연 때문에 피로 때문에 다 이것을 덮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달 정도야 하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모론같이 헛소리를 하고 살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고 제 성품 자체가 큰일을 하든 작은일을 하든 굉장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뭘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안일을 하든 사회일을 하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든 간에 양아치처럼 안 하는 겁니다 양아치처럼 지금 지도자들 가운데 양아치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양아치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으면 그건 양아치처럼 업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의 그런 우리하고 시각이 다른 이과 출신의 교토 대학교 세포 생물학 교수님이 쓴 책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 문제를 한 번 더 성찰하고 반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마다의 이익이나 피로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 앞설 수가 없고 이렇게 국가적인 대사 국가의 존망과 관련될 수 있는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사범입니다 내란죄 국가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 하는 의도를 갖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의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도 일곱 번씩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안이 터지게 되면 그 사람들 그냥 빼를 추리기가 힘들 겁니다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물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봐주고 할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층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이걸 그냥 깔아 뭉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깔아 뭉개입니까 국사범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겁니까 내란죄에 이런 관여한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초광력 범죄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깔아 뭉개고 그냥 좋은 세상 살자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아마 골로 가겠죠 양당 간의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 상반기에 발간됐던 소위 4.15 총선에서 일어난 득표소 조작을 낱낱이 파헤진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도둑놈들 5권 이렇게 상반기에 모두 5권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되죠 우리나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신문을 쭉 보다 보면 참 잡다하고 사소한 그런 소식들이 매일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만 즉각 국가의 흥망이라든지 국민들의 앞날의 존망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다 알고 그냥 뭉개는데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발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김형석 교수님 100세를 넘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시대학교 철학가 교수를 지냈던 참 장수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인데 김형석 교수님이 동아일보에 칼럼을 써줘요 이제 100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참 이 지도자론에 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또 가장에게도 적용되고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어른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됐으니까 어른다운 그런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일단 제목이 참 마음에 드네요 집안의 가장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참 집안의 식솔들이 고생을 하죠 특히 그 고생 가운데서도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딱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참 편집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하는 정치인들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공동체의 의식 없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 진실에 입각한 정직한 정치를 되찾아야 된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삶도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자기 인생이란 그런 집을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하는 정치인들 이 부제도 동아일부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참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는데 사실과 진실을 뭉개하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는데 지도자건 평범한 한 국민이건 간에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책임감이란 그런 단어를 빼고 나면 무엇이 여러분들 가치 있겠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자식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자식들을 낳아주고 교육시켜주고 먹고 살도록 여러분들 안전판을 제공했던 자기의 조국 국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 책임감 이런 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이 긴 칼럼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앞부분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면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할 건데 알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금 아주 보편적인 한국의 지도청들이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사기를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 정치계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렇다면 사회와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김형석 여러분들 교수님 말씀이 대부분이 사회의 지도청이 그러면 그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70여 년 동안이나 지도자의 패습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형석 교수님은 70년 들었지만 그냥 한반도 역사가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이 가렴 주구하고 그냥 뭐죠 나라 돈 그냥 퍼먹고 책임감 없고 미래 대비 안 하고 미래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국민들 재산을 빼앗을까 그 국리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70년 된 역사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질서 파괴와 도덕성 상실을 보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책임은 정치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정치계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는가 다음 문장을 보지 않더라도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숨기고 거짓으로 변명하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눈에 선련하게 들어오는 거죠 김형석 조수님처럼 백여 년 정도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눈에 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분 같으면 김일성도 만난 적이 있으시고 평평남 분이시죠 그러니까 북한을 피해가 여러분들 3, 8순을 넘으셨고 그 뒤에 숱한 일들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거니까 정치 지도자의 말에 위험이 있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제 이번에 그런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외모가 보니까 참 녹록지 않은 분처럼 보이네요 35년 만에 외부 출신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 원장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이 사람의 외모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외모가 녹록지 않은 분처럼 보이네요 참 뒤에 여러분들 말 따로 선관위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뒤에 여러분들 음정중립 공정관리 이게 선관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논평하는 공병원한 사람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개인적인 원안이 있어가지고 무슨 비판을 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음정중립 공정관리 그게 선관위의 책무지 않습니까 그게 선관위의 역할이고 그게 선관위의 의무지 않습니까 왜 해야 할 일을 안 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심초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음정중립 공정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다 사심의 여러분 눈이 어두워 가지고 선거부정에 관여한 선관위의 여러분들 내 외부 관계자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완용이를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이완용이를 여러분들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지금 3대째 가더라도 우리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할 겁니다 음정중립과 공정관리 그런데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외모가 참 넉넉찮게 생겼대 여기도 노태학은 좀 헐렁하게 생겼고 손아래입니다 노태학이 61년생일 거고 아마 여기에 김용빈 씨가 59년생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법대 7구 학분이고 이 악마는 한양대학을 나왔으니까 선관위의 음정중립 공정관리 이 두 사람 표정이 좀 묘하네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 표정은 뭐 그냥 별로고 어떻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의 문제다 김용석 교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기고 참 좀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멀리하는 것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 그렇게 어려운 일 같으면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확산돼서 국민들이 각성해서 참정권 침탈을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독서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단단한 지식 일본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체포생물학을 전공하신 도쿄 대학의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뚜벅뚜벅 걸어가기 단단한 지식 여기 나카다 가지로 체포생물학을 전공한 과학을 하신 분이지만 또 글도 많이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시간 이어가지고 무언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때 혹은 그 정도로 중대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활이나 연구와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안전한 쪽과 재미있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이다 특히 진로 선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전한 쪽을 선택한다면 무언가가 변활 가능성이 극히 적다 언제나 안전한 쪽만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작아진다 그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이렇게 이공대 교수직을 선택하게 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성품이죠 저도 젊은 날 아주 안정된 탄탄하게 보이는 그런 연구소 생활을 그만두고 황야의 삭풍이 휘몰아치는 대로 나와가지고 20년을 질주하듯이 이렇게 뛰었는데 참 그 선택이 그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41살 때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급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참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 자신이 어떻게 해도 주변과 다른 부분 뭐뭐 답결한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부분을 깨닫는 것에서 개개인의 계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단 속에서 남과 똑같이 행동한 것은 편하게 거지 없습니다 이것은 책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간에 스스로는 물론 주변에서도 모든 면을 긍정하는 상황에서는 사상이나 표현 혹은 스포츠 등을 통해 자신을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몰아세우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재능 한마디로 말해 개성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집단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주변과 타협하기 어려운 성격 자신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 고독감 이 같은 세계와의 갈등이 아니고서는 개성의 싹이 움트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 중요성을 몇 번이고 말했지만 그 가능성은 타자와 다른 자신을 자신을 깨닫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집단진식자가 강한 사이지만 교수사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화할 정도로 노벨상 수상자가 많죠 특히 이공대 노벨상 수상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외골수로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보통 직장인들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고 교수사에서 계시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하죠 집단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주변과 타협하기 어려운 성격 자신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 고독감 이 같은 세계와의 갈등이 아니 것은 개성의 싹이 움트지 않는다 이른바 젊은이들의 속은 쩐다란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떤 상황에 사용하든 의미가 통하는 감탄사란 것입니다 죽여주네 이런 말하고 같게 쳐 매번 왕국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위를 준비해 둬야 됩니다 이미 오노스스무의 글을 소개한 것처럼 가령 평생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많은 의위를 자신 앞에 담아두는 것이 바로 풍족한 생활입니다 모든 것은 쩐다란 단어 하나로 끝내는 세상은 편리하고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실로 극히 얇은 문화적 토양의 다양한 씨앗을 풀이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의위 구사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문인들도 되게 보게 되면 의위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는 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렇게 영어가 간략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일본은 긴 세월 동안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결속하지 않으면 각자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은 따돌림을 당하고 마을 공동체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아이들의 사회를 바라보면 이런 따돌림의 시 강하게 남아있다고 여겨집니다 왕따의 많은 수가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은 어디에서 그것을 배운 것일까요 어쩌면 부부나 선생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나아가 고독해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장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인 존재로 가끔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란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에 언제나 친구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친구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도 하지만 미친 뜻이 뭡니까? 일에 몰입하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부분들도 혼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은 참 직담적인 색재가 강하니까 왕따 같은 문제들도 자주 발생하는데 참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인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참 먼 이야기죠 혼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옳다고 말하면 한 번 의심해 보는 것 한 번이라도 좋으니 왼쪽을 바라보는 것 대개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쪽과 반대쪽을 바라보는 행위를 몸에 익을 때까지 의식하면 시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며 수상하다고 여기며 일단 의심해 봅니다 그 정신적 예유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스스로 정하는 태도가 양상 피드백에 따른 카오스를 막아줄지 모릅니다 불과 7,80년 전쯤에 1억 옥세 등의 구호를 크게 외치며 모든 국민이 눈사태처럼 전쟁에 휩들려 들어갔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르크 교수가 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어린 시절에 공상당 창당 기념일에 모두가 깃발 들고 시내로 가다가 본인도 깃발 들고 가다가 중간에 깃발을 남아있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관찰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내용을 수리한 적이 있는데 특정 정치인에게 지나치게 몰입되거나 매몰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딱 질색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왜 못하냐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힘든 이야기인데 시련이든 사별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통절한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대 앞에서 산나던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에 40년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 산났는지 지금에서야 통절하게 느낍니다 또한 인생의 동반자가 세상을 뜨고 나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를 잃었다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40년 함께 사셨으면 좀 짧았네요 요즘엔 참 오래 사실일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노학자께서 쓰신 글이 표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시네요 이런 표현은 아주 어렵거든요 상대 앞에서 산나던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참 아픔이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상대 앞에서 산나던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젠간 또 서로가 갈 길을 가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참 산나던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상대 앞에서 산나던 자신 세상 사람 앞에 산나던 자신이 아니고 참 좋은 글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